주관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야, 가자. 첫 번째, 상식 퀴즈. 오케이, 상식. 규현아, 알 수 있어. 첫 번째, 애쓰던 일이 생일이 됐을 때 쓰는 표현에 들어가는 바다 물고기 중 하나로 옆으로 납작한 회색 물고기는 무엇인가요? 아, 그거다. 아, 그거, 그거잖아. 문제를, 문제를. 이걸 모른다고? 이걸 모른다고? 정답을, 정답을 외쳐주십니까? 외쳐 그냥, 규현아, 그거야. 외쳐 그냥, 규현아, 그거야. 정답! 정답! 오. 넙치? 아이고. 넙치? 아이고. 야, 규현이 해볼만 한데. 야, 규현이. 지금 수학 경시대에 나갔던. 얘 엉망이네. 자, 봐요. 5, 4, 3. 광어. 어? 아니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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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성을 깔고 앉아서. 규현아! 정확하게. 자, 정확하게. 정답! 광어! 야! 야! 자, 히터들입니다. 자, 여러분. 물고기보다도 앞에 애쓰던 일이 헛데이 됐을 때, 헛일이 됐을 때 쓰는 표현. 그럼, 정답! 정답! 물거품! 야! 물거품! 야! 뭐야! 물거품이 됐다. 물고기예요. 물고기예요. 규현아, 들어. 규현아, 그냥 해봐. 아무거나 해봐. 아, 나 물고기를 많이 안 먹어. 아니! 아, 나 물고기를 많이 안 먹어. 아니! 아, 진짜. 근데 뒤에서 그냥 골밤한테 때리고 싶다. 자. 이게 여기 나오면 또 생각이 안 낸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니, 물고기 던져. 그냥 던져. 이게 계절에 많이 먹잖아. 자. 알 가득 차고. 속초, 속초 가면 많아. 자, 세 잡니다, 세 잡. 속초, 속초 가면 많아. 세 잡니다. 속초에 있잖아, 이거.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세, 세 콧이? 야, 이씨. 세, 세 콧이? 야, 이씨. 세 콧이네. 세 콧이네. 세 콧이 아닙니다. 정답. 쏘가리. 아. 쏘가리. 자, 5초에 시간 드리자마자. 먼저 무섭거리 써요. 5, 4, 3. 나가리, 나가리, 나가리. 나가리. 야, 나가리. 야, 나가리. 나가리, 나가리. 나가리, 나가리. 나가리, 나가리. 두 분에게 힌트 드립니다. 이거 결정적이에요. 잘 들으세요. 준비하시고. 준비해, 준비해. 주나, 열정으로. 말짱? 정답! 증, 증답 아닙니다. 주현아, 주현아. 주현아, 주현아. 주현아, 주현아. 정답. 주현아, 주현아. 정답. 도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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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게 무슨 세계 사도 이게 무슨 수학경실이야. 도루묵을 몰라. 도루묵이랑 물고기가 있던데. 아이, 맛있잖아. 주현아, 주현아. 발짱 도루묵. 도루묵이지. 그럼 감사합니다. 물고기 이름이 도루묵이라고. 그리고 조세호 씨. 조세호 씨. 수학 경시도의 이기입니다. 큰산 넘었다, 큰산 넘었어. 그러면 비호 씨 또 기회가 있습니다.